야 이거 모이란게 존나 크거 같다 야 뭐야 이거? 그물이야? 그정도? 그물같은... 아니 그물 아닌데 딸려 올라오는데? 그물형은 그렇게 빨리 안 딸려오지? 야 이거 뭐냐? 우와 c... 존넘가! 하하하하 뭐야 이거 밑에 우와 c...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씨 우와 야 으깨가 이야 야 야 야 야 사주세 자자자자 야 이거는 c... 야 얼굴 한 번 내봐 얼굴 한 번 내봐 야 이거 c... 야 가까이 내봐 얼굴 한 번 내봐 야 야 너는...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갔네 이거를 야 대박이야 야 우와 씨 우와 웬일이야 야 나 그물인 줄 알았어 그니까 야 야 야 이거는 야 이거... 야 하하하하 오우 차다 야 야 이거 그거 아니냐 이거는? 기럭경신 하는구나 빗살... 빗살 그 무늬 그거 그거 아니냐 이거는? 이 정도면? 무늬 무늬 그거? 무늬 오징어 아니냐? 무늬 오징어?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거기 왔다 와 이게 안 올라오는 거야 아무리 봤는데 야 야 미쳤다 미쳤어 야 끝장에다 끝장 야 야 이제 시작이야 야 이제 시작이야 야 야 나 지금 그물이 자랐어 진짜로 와 야 이건 그물이야 이거 안그려면 이게는 이거는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 손만 처음 느껴본다 진짜 진짜 하하하하 이거 대박이야 저거 초등몰되면 잘 될 것 같아 야 씨X 야 경영 큰 거라서 잡았다고?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기 얼굴 두 개만 한 거 야 야 나 진짜 끌어올리는데 야 야 무슨 울어 있는 줄 알았어 울어 재물같아 딸려 올라간 거는데 존나 무워 하하하하 처음 느껴보는 거다 진짜 아까보다 아까보다 이거 더 무겁다 여기 자 여기 포인트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